오우, 곤젤레스씨 오랜만이에요 김대희 난로 먹지 말고 새코러 차 와라 그분아, 갑자기 무슨 얘기야, 지금? 죄송합니다, 형님 왜? 어떻게 지내셨어요, 그동안? 그동안 고깃집으로 대박났다, 렛! 그러면 곤젤레스씨 고깃집만의 특별한 노하우, 전술이 있을까요? 우리 고깃집은 양으로 승부한다, 렛! 다른 집은 1인분에 200g밖에 안 주는데 우리 고깃집은 500g이나 준다, 렛! 에이, 곤젤레스 소금구이 진짜 소금만 잔뜩 구워준다, 렛! 에이, 참 예쁜 곤젤레스 차돌박이 진짜 고기에 차돌이 박히다, 렛! 에이, 먹아라, 먹아라! 아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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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뇨리따, 사실 너 영화배우 닮았다, 리따 영화배우, 천지연, 송혜교 마동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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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창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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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창석 어레이, 고창에서 넘어내려, 중간 뭐 하시는 거예요, 앉으세요, 빨리 라따라따, 아라라따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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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지워라, 단속된 것처럼 지워라 자, 다음 층으로 누가 나올까요? 선생님 안녕하세요, 고시원 생활 13년 만에 VR 가상현실로 제 방에 창문을 그려놓은 고시생인 노량진 박입니다 아, 노량진 박, 오랜만이에요 네 산속에서 인터넷도 끊고 신문도 안 보면서 사박고시를 8년 동안 준비했는데 시험 범위가 바뀌었대요 저 이제 어떡해요? 다시 준비하면 되죠, 그리고 다른 일은 없었어요? 정말 어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담벼락에서 불량배를 만났는데 가방 속에 있는 고시원비 40만 원을 지키기 위해 제가 아끼던 앞니 두 개를 잃었습니다 이젠 떡볶이를 못 끊어먹어요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돈을 벌어 제 치아를 해주시겠다며 신림역 2번 출구 앞 휴대폰 매장에서 나레이터 모델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고층 유리창 닦기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육상 빌딩에서 유리창을 당했는데 본인만 매달아놓고 다들 점심 먹으러 갔대요 저 이제 망했어요, 선생님! 아, 어떡해요 안타깝다 네? 재미 없다, 재미 없어! 자이자이 자식아 야, 박희순! 야, 며칠 뒤에 네 생일이라며? 그냥 생일 파티나 하자 네 생일 언제야? 말해! 못해! 말해! 못한다고! 네 생일 왜 말 못해! 통장 비밀번호예요 지난번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잔고가 0원이에요 식상하다, 식상